마지막으로 신강선 매니저의 필살기 종목으로 넘어갑니다. 아까 수소 얘기할 때 수소에 대해서 더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발 때는 니콜라 관련주 어떤 건가요? 두 발 떼고 싶은데 첫 발이네요. 첫 발부터 이렇게 떼면서 시작을 또 하는 거죠. 그런가요? 일단 좀 안 움직인 종목 갖고 왔습니다. 제2의 3번 모터스 같은 종목. 약간 좀 가려진 종목인데 이 종목, 종목명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한 익스프레스라는 종목을 내일 시초가로 편입을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. 한 익스프레스. 일단은 이름이 세련되죠. 자꾸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요. 알겠습니다. 이 회사는 제가 시초가 편입하는 이유는 어차피 수익률 꼴찌기 때문에 따라 하신 분들은 없어요. 시초가로 안정적으로 편입을 한번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.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 아실 거죠. 하나 그룹사의 이런 계열사들을 주로 거래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한 가지 번의 얘기인데 이 회사의 지분을 한화 김승현 회장의 누님께서 보유를 하고 있어요. 그렇군요. 그래서 대표이사분은 약간 좀 전문 경영이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. 한 익스프레스의 한이 저 한화의 한.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과 한화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회사가 왜 니콜라랑 좀 비슷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한화가 이전에 상장하기 전에 니콜라 모터스에 대한 지분을 투자했습니다. 6% 정도의 지분을 투자했던 이력이 있어서 실제로 지금 니콜라가 상장하면서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. 그에 대해서 지분 가치가 2조 원 정도 돼서 그래서 한화 솔루션 이런 애들이 같이 올라갔거든요. 대박 나서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 안 움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중요 포인트는 이제 수소 충전소 관련된 부분들이 이번 주나 차주에 한번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에 수소를 운반할 수 있는 전문적인 화물 운송 관련된 부분을 아직은 수주를 확실하게 정부와 협력 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그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. 이거는 좀 트레이딩 관점이에요? 그렇죠. 이 종목도 한번 걸리면 또 한번 또 시원하게 또 상한가도 한번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창준 매니저님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또 상한가 한번 시원하게 한번 갔잖아요. 쏘셨으니까. 파트너 아닌가요?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. 선의의 경쟁의 파트너. 네, 알겠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매수가는 시초가로 편입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목표가를 상한가는 조금 무리일 것 같아요. 그래서 반상 정도 가격대, 16% 정도 되는 5,700원 선을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고 4,500원 선, 여기가 120선이 이탈 나오는 자리인데 지금 약간 차트를 보면 매수와 매도의 기운이 약간 복합적으로 집중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드 날에도 크게 한번 가지 않을까. 그런데 밑으로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많이 가봤자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. 왜냐하면 거의 지금 바닷건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. 지금 삼각수련 패턴으로 약간의 매수와 매도 세력 중에서 매수 세력이 좀 더 우위에 있다면 한번 5,700원까지, 6,000원 가까이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손절가 4,500원 선 제시해 드리면서 차주에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제이슨 리님이 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. 지금 한익스프레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돌고 도는 순환매 장세라서 가능성 있겠다. 또 이렇게 힘을 쓸어주셨습니다. 하나만 걸리면 됩니다. 옆에 보셨잖아요. 하나 걸리니까 바로 그냥 1등으로. 하나 걸리면 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. 지난달에도 그랬거든요. 수익률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되게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.